형 미션 쉬워보이는데 10분으로 할까요? 아니요 안함 몸박이다 2천원 손에 유효 취소하면 안 빠지지 않음? 아닌가? 터리 파도 후락을 안 눌렀기 때문에 거절을 안 눌렀으면 안 빠졌겠고 신성강우하고 마리케이드면은 괜찮네 시작이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전투취면 없으면 좋으신다 이거 전투취면 전투취면 천천히 하자 어 전체 떴다 핫해졌는데 이런 덱자면 뭐가 문제냐면 2막에 그지같은 놈들이 손상거는데 그때 버티기 진짜 힘드네 순무 주세요 진짜? 어림도 없지 순무를 주세요 르포 괜찮은데? 완전 이지한데? 완전 이지한데? 완전 영한데? 아 서순 아 서순 서순 아 그만 빨리해 아씨 아까 붙이자고 쓰러나다 왔더니 계속 쓸데없이 너무 빨리한다 소비카드를 쓰지 않았으니까 서순이 아닌걸 안쓰면 서순아님 천천히 하자 제발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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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앨범 큰 손해는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애들이 손상 걸어서 이런 느낌으로 근처 나실 때는 좀 알만한데 흘려 흘려 어차피 자야 되니까 저 정도는 페널티도 아니다 활약 있으면 이제 손상도 뺄 수 있고 전투최면 드롭을 가도 해제할 수 있다 엘리트가 안가 유물이 필요가 없다 지금 그냥 아 근데 엘리트가 희귀움을 잘 주니까 아니 희귀 카드 잘 주니까 무적 같은 거 찾으러 발법도 안해 와 수리 겁이다 혼스탄 가볍게 제껴주고 오션 털어서 엘리트 잡자 오션 털어서 엘리트 잡자 오舞이 찌릿 reminders если 하지만 저 손으로 보셔 될 것 같은데 됐다 어차피 보스 못잡을 덱은 아닌 것 같고 무리검도 있겠다 아참 이제 제거 죽어라 해야겠네 온란컷 온란컷해서 오히려 안 좋아진거 아닌가 그래도 몸박은 0코로 떴네 아 아 왜이렇게 뭐야 최면술사야 과다 레전드 덱이랑 좀 비슷하다 음.. 가운데 꺼서 잡아야겠지? 얘 지웠네 몸박 하나 더 있어야되려나? 애매하네 이게 적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다툭류주술사 이딴거 나오면 몸박 여러개인게 유리하기네 아니 죽어 인마 아니 죽어 인마 엘리트 4마리 사브로 카도 되지 않을까? 여기 좀 길이.. 얄짤없네 파충류주술사만 아니면 네메시스가 화상넣고 몸박 전부 영체하러 흘려도 위험하긴 하다 엘리트 안갈래? 안가 다툭 뭐한테 고인거가? 너 무거우 갖 꾸렸어 원톤 킬 못하고 퍼펙트하네 다퉁 어? 어? 텍 개구리 나 잠깐만 살려줘 징급말고 인마 담배 아깝다 담배 아깝다 담배 아깝다 담배 아깝다 흠 아싸 파격 파격 아주 좋아 이제 대충 에너지 올리는거 파혈 혈안 까까 털 말 못썼다 말 못썼다 근데 이건 엘리트여야 터지지 그냥 옥스한테 터질 데그 나니 근데 심장잡기 전까지는 덱파워가 더 올라야될거 같긴 한데 뭐 아직 심장 아니니까 이정도로 하는거지 심장전에 손상걸리고 꿀걸이 얘 진짜 잘나왔네 스페어 방금 썼어야 했구나 아 방금 썼어야 했구나 kell escrever 노자색 부딪치기만 해도 없어지네 이 정도면 100파워 다 올린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금 라고 하면 되더라 지나가기만 해도 알아서 중대수준인데 아 실수했네 넘식당 음... 이지... 무감각 하격 지우고 복제 포션 어... 심장 터져버려 근천이나 더 먹고 와라 골 나온거 존에 골 나온거 존에 나중에 챔포에다가 두 번 쏴지 아 이제 알약목 먹네 뭐지? 포션도 필요 없네 알약도 필요 없고 뻥 19분 뭐지? 지나가기만 하면 이기는데 어째서 2888 엘리트는 갈 필요가 없었다 너에겐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겠다 엘리트 엘리트는 갈 필요가 없었다 엘리트는 갈 필요가 없었다